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베룽나무 A급으로 해서 지금 8점 정도 되고 있는데요 7점에서 8점 정도 100%에서 1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전지를 해서 이렇게 수용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지금 밭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략 한 100개에서 150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규격은 8점 평균 8.7점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저희가 몽땅 다해서 밭정리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베룽나무 최고 A급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대로 가져가서 바로 식재를 하시면 좋습니다 전지를 안해도 돼요 필요하시면은 연락주세요 저희가 밭정리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베룽나무입니다 베기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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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